복근이 진짜 선명해져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지은입니다 처음 알았던 건 지인 소개로 피부 케어를 받고 있던 피부과였어요 피부 케어하고 스트레스 케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 더 케어 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 담당 실장님께서 항상 추천해 주시던 시술이었어요 항상 바쁜 일정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해도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되게 간단하게 채워줄 수 있는 시술이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은 하고 있었는데 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바쁜 일정에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배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죠 1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 근육 운동을 엄청 많이 한 효과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근육통이 그대로 느껴졌고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좀 펌핑감하고 타이트닝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2차 때는 강도를 빠르게 올려서 진행했는데 1차 때 받았던 근육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자극이 정말 몇십 배로 온 것 같아요 복근이 찢어지는 느낌 같은 정말 아팠지만 그리고 자극이 세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,4차 때는 최고 강도로 시작해서 30분을 연달아 받았어요 그 전에 받았던 것들이 있어서 아프거나 하진 않았는데 자극은 정말 강하게 왔고요 계속 운동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? 땀도 많이 나고 복근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는 그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거울을 봤을 때 복근이 진짜 선명해져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운동만으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M스컬프가 도와주니까 쉽게 복근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단 조절을 같이 하지 않으면 복근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처럼 몸매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복근을 선명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하루빨리 원상태를 찾아서 더 많은 회원님들과 만나보고 싶고요 그때까지 몸관리 소홀하게 하지 않고 더 즐겁게 운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